아 지스러운 점수 시청자 성공 점수 방송 점수 음반전이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황치열 씨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 정말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뮤직뱅크 지금 또 1위를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저희 팬님들 치어리더님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우 정말 앨범 별그대 만드느라 고생한 하오 식구들이랑 그리고 원정이 누나 그리고 또 우리 알루 식구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상은 전부 다 여러분 여러분 겁니다 팬님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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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님 할 수 있을까요?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빅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화이팅 고마워 coração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세리머니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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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로가 돼서 얼어붙은 내 맘도 설레이나봐 내 사랑은 이제 피어나 바람에 실려 날아가서 별이 되어 저기 떠 있어 너만 자꾸 떠올라 너만 자꾸 생각나 쓸 수조차 없는데 망하니라 내 사랑은 이제 피어나 바람에 실려 날아가서 너만 자꾸 떠올라 너만 자꾸 떠올라 저 하늘을 감는다 왜 이러리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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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